네, 세 번째 작전명, 수급에 따라 바로 저 PBR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규수 매니저님, 저 PBR 관련주 이거 죽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계속 살아있어요. 그렇죠, 살아있죠. 일단 저 PBR 기업 밸류라는 재료 자체는 일시적인 이슈가 아닙니다. 이슈가 아니고 분명한 것은 큰 흐름이다라는 점을 여러 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일단 이복현 금감원장이 당분간 부동산의 국민 자산을 기댈 수가 없고 그리고 증시 활성화는 생존의 문제다라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쪽으로 자산이 굉장히 많이 몰렸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은 지금 부채비를 너무나 높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살릴 수는 없다. 그렇다고 지금 국민의 어떤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증권 시장을 살려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 실망감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시적인 재료가 아니다라는 걸 분명히 정부 차원에서 의지를 피력한 것이고 지속적으로 기업 밸류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하고 수정을 해가고 장기적으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PBR이라고 하는 이 모멘텀 자체는 절대 단기적인 모멘텀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그동안 반도체하고 저 PBR하고 투트랙 전략을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단기적으로는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로 올랐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도 엔비디를 중심으로서 매물 압박에 대한 우려감이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은 제가 보기에는 짧게 끊어지는 그런 단기 매물을 당분간 하시되 중장기적인 반등은 좀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틈새를 이용해서 저 PBR 쪽에서 매기가 다시 한 번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요. 저 PBR 쪽에서 외국인 매수가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옵니다. 자동차 뿐만 아니라 지주사, 은행주를 비닐 금융주에 대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정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매수에는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평가된 국내 증시의 주가를 적정 가스 증시같이 땡기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저평가된 종목이 거의 코스피 대형주에 다 있어요. 그 대형주가 앞으로 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단계로 올라가서 쉬어가는 과정들은 보이겠습니다만 저는 이 종목군들은 조종이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물량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좋겠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고 또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정말 긴 안목을 가지고 매매하셔야 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저평가된 종목들, 우리나라 증시에서 저평가된 종목들 장기 투자를 하면 간다고 했는데 그동안 못 갔었잖아요. 굉장히 답답했었잖아요. 그러나 그런 종목이 이제 꾸준하게 꾸준하게 저점과 고점을 높여는 장기적인 레이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은 단기적인 호재가 아니라 중장기적인 호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정부가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봐야 될 텐데 매니저님께서 현금성 자산을 강조해 주셨잖아요. 그럼 ROE 이걸 좀 보면 될까요? ROE도 중요하고요. ROE도 중요하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단순한 저 PBR만 보시면 안 돼요. 단순한 저 PBR만 보시면 안 되고 저 PBR에다가 저 퍼에다가 그리고 고 ROE 이런 종목들이 좋고요. 여기다가 미래 성장성까지 좋으면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순 저 PBR 종목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고 나면 주가가 못 갑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실적이 이어지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자사주로 매입하고 또 소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종목들은 올해도 내년에도 후년에도 계속해서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종목들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들에 대해서 보다는 지주사를 중심으로 좀 보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렸고 현대차 기아그룹을 제일 많이 강조해 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차 기아그룹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유보 자금도 많고 실질적으로 자사주매입과 소각을 약속으로 했었고 해마다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단순한 저 PBR 종목을 보는 게 아니라 와류도 높고 그리고 퍼도 저평가를 했고 업황도 좋고 실적도 더 조화릴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PBR 내에서도 옥석을 가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다음에는 수급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백인현 매니저님, 사실 최근에 상승 랠리를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역사적인 고점에 굉장히 많이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빠져나가지 않을까라는 의문점도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정부 같은 경우에는 4월 총선까지 적극적으로 증시 부양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4월 총선까지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에 임해도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워낙 저 PBR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른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기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끊이지 않는 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앞서 잠깐 ROE 말씀해 주셨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ROE가 굉장히 높은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ROE 같은 경우에는 자본 대비 얼마나 돈을 잘 벌고 있느냐를 보고 있는 지표인데요. 돈을 잘 벌어야지만 배당도 해줄 수 있겠고 자사주를 매입해서 석악할 여력이 있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 PBR 관련 종목들은 현금성 자산이 많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대표적으로 제가 관심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메리츠 금융지주인데요. 메리츠 금융지주는 최근까지 저 PBR 관련해서 대장주로 많이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주하는 정책에 가장 적극적인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저 PBR 다른 종목들 갈 때 5거래를 연속 조정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기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6거래를 연속 계속해서 순맷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 대장주였던 메리츠 금융지주를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잡는 전략을 한번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좋아하는 하나금융지주나 KB금융도 있겠지만 생명보험사들의 주가 흐름이 상대적으로 저 PBR 쪽에서는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그쪽 위주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충분히 매매 기회는 아직까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일현 매니저님 좀 전반적인 증시 상황을 여쭤보고 싶은 게 오늘같이 이렇게 쉬어가는 날에는 이슈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어떡할까요? 움직이는 쪽으로 넘어갈까요? 아니면 저 PBR이나 반도체 쪽에 있을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장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가는 종목이 가장 잘 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섹터를 잡을 때도 대장주 위주로 잡으셔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반도체나 오늘 반도체가 갔다고 해서 내일 또 가는 시장이 아니거든요. 오늘 가면 내일은 조정을 받고 바이오가 간다든지 그리고 바이오 조정 받고 2차 전지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고 PBR 내에서도 소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많이 갔다고 해서 바이오를 고점에서 잡는다면 자칫 물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오늘처럼 바이오가 가고 반도체가 많이 빠졌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를 저점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한번 시세가 분출하기 시작하면 반도체 쪽에서는 차익 매물을 실현하고 바이오가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잘 가고 있으니까 바이오 쪽 대장주로도 한 번씩 모멘텀을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저 PBR 관련주들은 고점이에요? 저점이에요? 아니면 보합? 지금 고 PBR 관련해서는 이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가지고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많이 시키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코트 비중을 가져가신다면 저 PBR 물론 가져가셔야 되는데 비중을 예전 오르기 전 단계인 비중을 한 50% 이상 가져간다고 했을 때는 코트가 약간 애매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는 저 PBR 관련 종목들은 비중을 한 20% 정도 가져가시고 나머지는 반도체랑 바이오에 집중을 하시고 그리고 일부는 2차 전제에 집중을 하신다면 가장 무난한 포트폴리오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트 내에서 저 PBR 관련주들 한 20% 정도로 유지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메리츠 금융지주 주목해보자 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다음 한규수 매니저님 저 PBR 관련주 보시는 종목 따로 있으십니까? 네, 저 PBR 종목 보는 종목 많습니다만 많아요? 일단은 그동안 제가 자동차 쪽은 많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현대차 기아라는 종목을 여러분께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한민국 중시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으로서 이런 대기업 중에서 이런 현대차 기아가 대표적인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들 종목도 계속해서 중장에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은 삼성물산을 또 한 번 말씀드릴 건데 현대차 기아를 기본으로 해서 삼성물산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역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의 최상단인 업체가 삼성물산입니다. 여러 가지 해치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물산에 대해서 배당을 좀 많이 하고 또 해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요구가 많이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시세가 상대적으로 약하긴 합니다만 나중에 삼성전자가 아마 1분기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지게 되면 삼성전자를 중심으로도 자산주배이라든가 내지는 자산소각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해서도 시세 자체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거기다가 자산주 매입과 여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세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들 대형주들은요. 단기 트레이딩이 아니라 큰 성분들 투자 금액이 좀 크시고 또 천천히 좀 멀리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은 앞서 말했었던 현대차 기아라든가 삼성물산 같은 이런 종목들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을 주시로 잡고 가져가는 게 좋아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정말 최소 1년 이상까지 가지고 건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좀 멀리 보시고 이런 대형주를 중심으로 보시면 크게 무난하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피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목은 삼성물산을 이야기해 주셨고 또 대형주 계속 지켜봐도 좋다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작전면 시크릿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고요. 돌격 내 일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